안녕하세요. 장난광객입니다. 저희 봄잠꼬 친구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문화 보면요. 바로 실제와 같은 악기인형 베렌고어 신제품 파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베렌고어는 아니고 비슷한 거네요. 미티큐티 플레이 미니라베이비 디럭스 남자아이스에 들어있네요. 진짜 같은게 바로 베렌고의 장점이죠. 아시안, 아시안 낙입니다. 쌍꺼풀이 없어요. 이런 데는 쌍꺼풀이 있는데 이런 데는 쌍꺼풀이 없네요. 아시안 낙이 세트도 있고요. 아시안은 처음 봅니다. 목욕놀이 세트도 있습니다. 귀여워요. 여기는 라리뉴본 목욕 세트인데요.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세트네요. 여기는 큐티 큐티즈 쌍둥이 목욕 세트네요. 여기는 베렌고어 큰 쌍둥이 입니다. 오 베렌고어는 스페인인형 살바드로 베렌고가 되자는 명품 브랜드라고 하네요. 오 여기는 여기를 보니까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형의 집이 있네요. 우와 베렌고어 인형의 집 아주 작은 아기들이 인형에 살고 있어요. 3층 집인데 우와 이런 집을 어서 갖고 싶네요. 오 여기는 티 플레이스 있고 말하는 미시키씨 손 잡아볼까요? 손 불러볼게요. 말도 안 해요. 굉장히 영원하네요. 아 아주 똑똑한 아기입니다. 벌써 말을 하자니 천재네요. 여기는 말하는 미시키씨 똑같은 거고 여기는 실제같은 아기인형 베렌고어 아 애가 웃고 있어요. 라츠 투쿠 둘 쌍둥이네요. 오 이런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네요. 자 넥트 큐티스 선물상자 여기는 쌍둥이 안아주세요 네네 안아주세요 레츠 투쿠 둘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양합니다. 자 정말 포근해요. 실제 아기인형 베렌고어 자 이곳은 토이플러스 구성점이에요. 자 필요하신 분 이때 오셔서 어 구경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봐 이봐 이건데 뭐요? 아